핑크 요정님 사연 핑크 요정님 사연이에요. 작년 2월 큰 딸 손을 잡고 두려움에 떨며 지리산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전날 내가 왜 이런 곳에 와있나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처음 해라님 강의 시간에 해라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앞으로 나가는데 온몸이 공중에 붕 떠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신기한 경험을 하고 그건 뭐냐면 해라 엄마가 무의식 속으로 이야기를 끌어들인 거예요.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저랑 세션할 때 저한테 올 때 이렇게 쑥 들어온 거지 이야기가 해라님께서 8살에 돌아가신 엄마가 되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던 엄마 생각이 통곡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수행해서 돌아오는 엄청난 몸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야기가 엄마를 얼마나 버리고 아프게 살았는지 그 아픔이 돌덩어리야. 이게 나가려면 엄청 아프고 그 시간이 걸리겠죠. 너무 아프니까. 어깨에 맷도를 올려놓은 것 같은 통증에 돌아눕지도 못하고 보는 사람들마다 병가 내고 쉬러 갈 정도로 어깨 통증과 머리가 멍해서 곧 쓰러질 것 같은 상태가 한 달 정도 계속되어 엄청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이게 몸반응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가 딸한테 물어봐야지. 해라 엄마한테 물어보거나. 아주아주 아픈 애고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게 이 아픔을 갖다가 몸 안에 지니고 살면 화를 당하지 언젠가. 이 아픔을 느낄 만한 충격적인 일이 생기거나 몸을 쳐서 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울었다는 얘기는 제가 온 게 아니라 영체가 온 거죠. 너무 이야기가 불쌍해서 온 거야. 불쌍해서 영체가 올 때는 반드시 강한 치유력이 훅 들어가요. 심장으로 훅 들어간 거야. 너무 불쌍해서 우니까 영체가 아가야. 얼마나 아프니. 그러니까 이 아기한테 들어가서 치유를 막 한 거죠. 한 달 내내 미친듯이 치유한 거예요. 그 후 딸아이와 수행을 계속하면서 아픔도 많았지만 많이 행복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영체 체험 후기를 보면서 나는 왜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하나. 아니 체험을 하고 나서도 모르네. 열등감을 느끼던 중 어느 날부터인가 헤라티비에서 헤라님께서 호화하실 때마다 헤라님의 눈 흰자위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보이면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못 보았나 싶어 안경을 쓰고 봐도 다이아몬드 안 쓰고 봐도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냥 말씀하실 때는 평소대로 보이는데 호화하실 때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표현하면서 반짝반짝합니다. 호화할 때 여러분 제 몸에서 영체의 사랑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기들마다 보는 게 달라요. 이렇게 제 오라를 보거나 오라도 사람마다 다르죠. 얼굴 자체가 빛으로 보일 경우도 있고 뒤에 이렇게 후광처럼 보일 경우도 있고 이야기처럼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사람마다 또 다 다른 거예요. 호화하실 때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표현하면서 반짝반짝합니다. 9월 사랑 세션 이후부터 지금까지 왼쪽 발이 징징징 계속 울어대는 느낌이 지속되고 이거 여자 수치가 나가는 거죠. 가끔은 오른발이 따끈해지며 꼭 뜨거운 물을 부은 느낌이 듭니다. 저도 헤라님의 영체와 함께하고 있는 거겠지요. 사랑합니다. 영체가 계속 치유하잖아요. 오른쪽 발은 가해자의 아픔 왼쪽 발은 여성성의 수치 피해자의 아픔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첨언을 했어요. PS 해놓고 나 엄마 있는 여자야. 까불지 마. 나 우리 엄마가 나 엄청 사랑한대. 나도 우리 엄마 엄청 사랑해. 목숨 바쳐 사랑해.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너는 그런 엄마 있어? 나는 있어. 우리 엄마 엄청 예뻐. 천사처럼 예뻐. 부럽지? 아우 이야기가 너무 이야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새엄마 밑에서 되게 학대받고 큰 아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 엄마가 없어갖고 아픈 마음이 막 아우 우리 아기 얼마나 아팠어. 우야 내가 네 엄마야 아가야. 네가 100살이 돼도 내가 네 엄마야 우리 아기. 맞아. 우리 아기 엄마 있다. 우리 아기 엄마는 천안 무적이지. 해라 엄마.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영체의 엄마니까. 아가야 사랑한다. 죽을 때까지 내가 네 엄마 해줄게. 네가 아플 때 같이 아파주고. 엄마 의지처가 돼줄게 우리 아기.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 없이 사느라 우리 아기. 아이고 딱같이. 불쌍하지 우리 아기. 너는 이제 엄마 있는 여자야 아가야. 그렇지? 아이고 예쁘지. 아우 아주 그냥 가슴이 아프네. 우리 아기.